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어린 친구들 mg세대라고 하죠 mg세대의 그런 감성인건지 아니면 그냥 부모한테 싸가지가 없는건지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지금 미국 유학중인데 우리 아빠가 내 인스타를 계속 봐요 아니 그냥 돈이나 벌어서 보내지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말이 되냐고 왜 감시를 해 원제 별거 아니지만 고민이 생겼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실 뭐 진짜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긴 한데 생각은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이 올라와서 글 써봐요 우선 저는 20대 중반 여자고 대학 졸업 후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랑 동생이랑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얼마전에 우리 아빠가 인스타 계정을 만들더니 나랑 내 동생 딱 이렇게 두사람만 팔로우를 한거야 아니 그전에 우리 아빠 완전 컴맹이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운건지도 모르겠어 뭐야 시간이 그렇게 많아 진짜로 이해가 안돼 여하튼 좀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팔로우 안하고 오직 나랑 내 동생 즉 당신들 딸내미들 이렇게 두사람만 해놨는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그냥 팔로우만 해도 솔직히 신경쓰이고 짜증나는데 아빠가 내 인스타 스토리 같은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까지 눌러댄거야 솔직히 이거 그냥 아빠한테 감시당하는 기분이라서 너무 짜증나요 아니 사실 나도 그래 우리가 미국에 유학 와있으니까 아빠가 우리들 걱정하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정도는 꼬박꼬박 전화를 하거든 내가 근데 아빠는 그게 부족했는지 이렇게 내 사생활 하나하나 다 감시하고 그걸 넘어서 뭔가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간섭을 하는거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 아씨 이게 뭔가 미국에 왔는데 이게 뭔가 싶고 내 자존감도 다 박살나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동생도 그래 얘가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거야 아니 아빠가 우리 좀 보면 안되냐 이러면서 걔 랄질을 떨어 하긴 그래 지는 인스타 같은거 잘 안하니까 내 마음을 모르니까 이딴 그지같은 소리를 해대는거겠지 여하튼 나는 이거 너무너무 진짜 싫어요 하지만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아빠한테 아빠 인스타 지워 팔로우 끊어 이렇게 막 대놓고 뭐라 하기도 좀 그렇고 하 이제 아빠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인스타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하겠는데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솔직히 그래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빠를 차단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아빠가 인스타를 못하게 하는 방법 아니면 최소한 팔로우만이라도 끊게 하고 싶거든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알려줘봐요 아니 근데 그 이전에 왜 아빠는 이렇게 딸내미 사생활 존중을 안해주는 걸까? 혹시 여러분들 아빠도 이러나? 우리 아빠만 이러는 거야? 지금부터 좀 더 합니다 댓글 1번 100% 완전 비공개가 아닌 다음이야 남들 보라고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를 아빠가 좀 봤다고 사생활 침해? 이라야지 고작 이딴 개념으로 무슨 유학 생활을 해대며 또 이딴 걸 자식이라고 피 땀 흘려 돈 벌어서 외국에 유학 보낸 니네 아버지 인생이 참말로 불쌍하다 2번 아니 아빠가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딸내미들이 그리워서 잘하지도 못하는 실력에 겨우 인스타 계정 만들어와서 딸한테 팔로우 한 건데 겨우 이딴 반응이야? 와 역겹다 진짜 네 됐으니? 그럼 넌 뭔데? 네 인스타랑 페북을 니네 부모님이 막 봐도 전혀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네 댓글 야 등신아 그게 그렇게 싫으면 아예 비공개를 해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든가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전 세계 사람 누구나 다 보라고 번듯이 올려놓고 아빠 보는 걸 가지고 간섭을 하니 감시라고 하니 사생활 침해라고 말하는 네 능지가 참으로 처참하다 3번 아니 그래 니 나이가 뭐 10대 사춘기면 그래도 이해를 해보겠는데 예민하니까 너 지금 20대 중반이라며 야 이딴게 딸이라니 아빠가 너무 불쌍하잖아 응? 네 됐으니? 아니 그러니 너는 니네 아빠한테 얼마나 효녀이길래 우리 아빠들아 불쌍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이거 기분 진짜 그지같네? 너 뭔데? 우리 아빠 딸이냐? 2번 기분 그지같다고? 야 그래봤자 니네 아빠만 할까? 끌 끌 끌 끌 끌 4번 아니 남들 다 보라고 올린 걸 아빠가 보면 이게 감시고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냐 지금 이게? 아빠를 완전 개 취급하네 이야 이딴게 딸이라니 세상에 그 아저씨 인생 망했다 뭐냐 이게 대댓글 남이 아니니까 공개하기 더 싫은 거잖아 친구끼리 하는 대화랑 가족끼리 하는 대화가 같냐? 뭐 사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긴 한데 나의 모든 걸 아빠랑 공유하기 싫은 건 뭐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쓴이가 부류 자식인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야 보통의 부모랑 자식 관계가 대부분 이렇다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2번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사진을 보고 그러면 좀 싫긴 해요 3번 뭐 사진? 진짜 옘뱅하고 자빠졌네 아니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 이름도 모르는 남들 그런 아저씨는 봐도 되지만 내 부모 내 가죽은 안 되는 사진 뭐 그런 거냐? 4번 아니 왜 쓴 일을 욕하는 거지? 부모님한테 자기 월급 오픈 안 하듯이 감추고 싶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5번 야 이것도 빡대가리네 아니 너는 감추고 싶은 일을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볼 수 있게 만드냐? 지금 이 논쟁 말이지 요즘 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에 싸이월드 시절부터 이어지던 건데 논리 싸움에서 단 한 분도 이긴 적이 없으니까 입 다물어 6번 싫은 게 아니고 부끄러운 거잖아 아니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 다들 소시오패스야? 7번 소시오패스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모르는 아저씨가 보는 건 안 부끄럽냐? 어? 5번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들끼리 놀고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끼어드는 그런 기분이에요 내 댓글 그래? 근데 친구들끼리 노는 거 그건 네 돈으로 노는 거지? 그리고 유학도 당연히 본인 돈이고 그렇지 아니 아빠가 네 폰을 몰래 열어가지고 카톡을 본 것도 아니고 그저 남들 보라고 다 올려놓은 거 공개 SNS를 본 건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이렇게 글까지 쓸만큼? 와 2번 아니 친구들이랑 노는 게 대체 뭐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사생활이길래 끼어있다 이런 표현을 쓰냐? 6번 야 처참하다 먼 타국에 나가 있는 내 새끼가 사진 찍어 올리는 거 이게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저러는 건데 이게 그렇게 싫으냐? 내 댓글 뭐 다 헐벗은 사진을 올리나 보죠 아빠가 보면 안 되는 거 끌 끌 끌 끌 끌 7번 이거는 그냥 타지에서 거지로 굶어줄게 놔둬야 돼요 끌 끌 내 댓글 앗! 반박을 할 수가 없다 키키키키 8번 통제가 심한 부모 밑에서 안 자라본 애들은 이런 기분 모를까? 지금 이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니들이 당해봐야 돼 내 댓글 그래서 쓴이 아빠가 통제하면서 키웠다는 이야기는 어딨어요? 왜 이런 그지같은 추측질을 하는 거야? 너 구개야 뭐야? 2번 대급박에 뇌라는 게 들어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댓글 싸라 통제가 심한 아빠는 애초에 유학을 보냈겠냐? 9번 댓글도 개유난이다 아니 가족이면 내 계정 보여주는 거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쓰니 욕을 하는 거야? 어? 10번 나도 내가 예쁜 척하고 찍은 셀카 아빠한테 보여주기 좀 그래서 비계 걸어놓고 맞팔 안 하는데 나만 이런 거였나? 이게 아빠가 아니고 그냥 그건가 보네요 모든 사람들 그냥 보게 좀 따로 파가지고 부모님이랑 그걸로 맞팔했어 아니네 부모랑 맞팔 안 한 거네 죄송합니다 11번 사진 캡처해가지고 그걸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건 상관이 없고 자기한테 해가 될 일은 절대 죽어도 안 할 부모님이 보는 건 기분이 나쁘다 이거네 참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내 댓글 야 진짜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딱 하나뿐입니다 내 딸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 12번 그게 그렇게 싫어? 그럼 아빠 차단해 그럼 되잖아 13번 저기요 그렇게 매일매일 올라오던 인스타 글이 갑자기 안 올라오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걱정을 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게 누굴지는 생각을 해봤어? 막말로 너 납치라도 당하면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냐? 어? 14번 이상하다 나는 우리 엄마랑 아빠가 내 인스타 보는 거 좋던데 이슨이는 뒤가 완전 구린 짓거리라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끌 끌 끌 끌 끌 15번 그래서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사생활이길래 아빠 팔로우까지 랄지야? 어? 뭔데? 말해봐 끌 끌 뭐 저는 40대 중반 어른이니까 아빠 말고 자식인 스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뭐 인스타, 싸이월드 이런 건 없었죠 근데 그건 있었어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렸어 근데 그림을 그리면은 내 주변 친구들한테는 잘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부모님한테 보여주기가 힘든 거야 뭔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막 얼굴만 간지럽고 그러더라고 아마 이것도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거는 조금 선을 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렇게 댓글 보면 좀 팽팽한 느낌이죠 여러분 생각도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키워봐야 자유없다 응